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1차 시범사업 접수 결과 80가구 모집에 총 358건이 접수돼 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의 평균 연령은 56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신청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60대 이상이 63건으로 나타나 은퇴세대 신청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착곡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12월 초에 최종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업자로 선정 발표합니다. 수업자로 선정 발표할 계획minbling